팽이 요게 뭘까요 강아지 배낭, 강아지 강아지 배낭 한개 샀어요. 우리 미키 강아지 배낭 여기 손도 집어넣고 이렇게 모자 여기 이제 꼬리 꼬리 두 개 이렇게 어깨 왜 들어 공 어디 갔어?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이고 공 들어갔다 거기 공 들어가버렸네 어떻게 해 아이고 공이 들어갔네 어떻게 해 꺼내봐 공 어디 갔네 옳지 옳지 공 거기 있어 꺼내와 내 장갑 안 끼니까 손도 안 실었고 아빠 아빠 예쁘지? 오 미키 좋네 미키 가방 완전히 그냥 고달 필요도 없고 여기 안에 전부 털 달려가지고 엄청 따뜻해 토끼 모자 하하하하 이동식 좋은데 잠깐 갈 때 차에는 그냥 안고 있어도 돼 응 그런 같아 안전벨트 대신에 앞에 나 뒤에 없는거 줄 알았더만 뒤에 어머만 떨어져도 모르지 밖으로 나오면 우리 미키가 좋아졌네 오우 이쁘네 아아아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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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키 토끼 미키 토끼 미키 토끼 신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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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아 차 타고 어디 갈까 형아 차 타고 갈까 응 나온 김에 차 타고 갈까 수영아 차 닦아야 되는데 뭘 또 닦아 수영아 까면 닦아 차 닦아가 방코라고 생겼어 하하하하 보자 미키 이쁘네 오 우리 미키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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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깍고 완전 찜질하겠다 엄청 따뜻하다 이거 너무 따뜻하고 좋은가 봐 미키 너러 가자 응 어 어 이렇게 손도 이렇게 싹 소리 나 손도 안 싫었고 좋잖아 잠깐 어디 나갈 때 오래는 안 되겠어 어깨 아파 미키 아빠자 타고 어디 갈까 동네 잠깐 나갈때는 좋은 것 같아 이거 미키 살려면 한방이네 다시 논하겠다.